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11주간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마태여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오늘 복음은 구약의 탈리오 법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태복수법이죠. 탈리오 법칙. 이것이 구약의 사회를 이끌었던 가치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자에게는 그대로 살인자에게 적용해야 되고요. 남의 물건을 뺏었으면 그대로 물건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침략자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러한 것을 해당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구약의 히브리 사회가 유지되었던 기본 법칙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 이 구약의 동태복수법도 그대로 하라는 의미로 겉으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속 내막은 폭력의 상승작용을 막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폭력의 상승을 막기 위한 동태복수법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악에 저항하지 말하는 뜻일까요? 오히려 결백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실제로 떨어지는 물이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폭풍우가 구멍내지는 않아요. 하나하나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가 바위에 큰 돌을 내는 것이고 또 흐르는 물을 막고 있는 둑을 계속해서 친다면 제방은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태풍이 벌었을 때 그 태풍을 동반한 파도가 심한 바닷물이라 하더라도 그 태풍과 아울러서 나오는 바닷물이 언제 어디서 잠들어 잠잠해질까요? 바로 모래사장 안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한 태풍을 막고 있는 방파제 다 날아갑니다. 강한 것은 강하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드러운 것, 다시 말하면 모래가 공격적인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같이 악이나 폭력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겸허한 자 앞에서 흡수되고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들은 이러한 것들을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부들의 묵상을 잠깐 보면 폭풍이 불 때 벌판에서 너희가 가장 작고 약하다면 그것은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크고 강하다면 폭풍은 우리를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다. 그 강한 폭풍 바람에 대항하여 그 강한 바람이 우리를 휘게 하고 넘겨뜨린다는 것이죠. 어느 노인께서 이 비유를 자신의 인생에서 곁들여서 설명하셨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공격을 받거든 공격을 멈추고 분노하지 말며 저항하지 마라. 그러면 나쁜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쁜 행동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금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리오 법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력의 상승작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정신에 있고 그대로 때리라는 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대로 때릴 수가 없죠. 어떻게 1kg의 힘으로 때렸는데 1kg의 힘으로 그대로 또 기계도 없는 재겠습니까? 아무래도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에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힘이 더 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이 탈리오 법칙, 동태법수법을 이해한다면 계속 폭력이 상승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중동 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근동지방의 싸움 보세요. 맨날 폭력의 상승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조차도 그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더하면 더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정신의 문제라는 것이고 감정의 문제라는 건데 인간이 기계적으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것은 악에 맞서지 말라는 것이 근본인데 무조건 수동적으로 피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텍스트를 잘 보게 되면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오른뺨은 뭡니까? 오른쪽 뺨이거든요. 저의 오른쪽 뺨은 상대방에 칠 때 보통 손으로 칠 때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떡하죠? 오른손으로 강하게 치면 이것은 오른뺨에 맞는 게 아니라 왼뺨에 맞게 돼 있어요. 강하게 치면 오른뺨이 아니라 왼뺨에 맞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오른쪽 뺨을 치면 오른쪽 뺨이라는 게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를 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때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 등으로 이렇게 쳐야 오른쪽 뺨을 때리는 건데 그건 어떤 거겠습니까?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해서죠. 등으로 친다는 것은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데 그런 모욕적인 행동에 주님께서는 다른 뺨을 돌려대면서 일종의 동태복수법처럼 얘기하지만 일종의 영적 저항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영적 저항성 영적 저항성은 뭡니까? 맞으면 저도 거기에 한거한다는 뜻이죠. 또 보게 되면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어라.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속옷을 왜 가져가겠어요? 그러면 겉옷을 주라고 했는데 이 겉옷을 주는 것 뺏어갈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만큼 법적인 조건을 위해서 겉옷을 주면서 저항하라. 이런 영적 저항의 의미를 예수님은 얘기해요. 무조건 수동성이 아니에요. 끝으로 주님께서 누가 너에게 천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 천걸음을 가져오라. 이것은 겉으로 보면 왼쪽인데 오른쪽 해주고 또 속옷 다르는데 겉옷주고 천걸음 가자는 더 이렇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은 영적 저항성을 얘기하는데 율법에요. 그리고 로마법에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에는 천걸음까지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안내하고 인도하고 끌고 갈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천걸음을 가려면 법적 규정이 분명히 있답니다. 이 천걸음을 아무나도 끌고 갈 수가 없대요. 로마법에 그래요. 그래서 천걸음을 가져가자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천걸음을 가지라는 것은 저항하라는 거죠. 나 당신은 못 간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들을 놓고 보면은 근본적으로 너희에게는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하는 말이지만 어떤 영적 저항성을 얘기하면서도 폭력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저항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과 함께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악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눈에는 눈 이해는 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선을 위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맞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 저항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선의 어떤 그 잣대가 있잖아요. 선을 받았는데 그 척도 안에서 이웃을 보상하고 이웃에게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맞서지 말고 내적인 영적 저항성을 기르면서 이 코로나 판데믹 시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하지만 죄는 맞서야 됩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제와 성리로 당신의 모든 축복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